자, 라파엘까지 했구요. 난 똥이 일렸네. 아무튼 참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아이언, 그리고 피에로, 라파엘 봤구요. 다음은 바알, 그리고 해태, 그리고 아르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딱 두 파티만 더 하면 끝나겠네요. 이 녹화로 하면은 세워라, 네워라 하는데 생방송을 하니까 긴장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네요. 근데 렉 걸리네. 자, 아마 딱 될 것 같아요. 좀 일정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네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알같은 경우는 드빌 원에서 아주 센 아이중 하나죠. 드빌 에너 나오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드빌 원에서는 바알이 거의 많이 기용되죠. 진각도 많이 뽑으시고요.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 갔으니까 이번엔 바람에 던여 가보겠습니다. 어, 큰일 났다. 아, 죄송해요. 엔진 났죠? 내가 이건 편집할게요. 나중에 올릴 때. 아, 여기로 갔어요. 따먹었네. 하기 전에 감사드립니다. 이놈의 이 거신의 돌격이 똥이에요. 저것 때문에 모션이 안 나와. 저건 크기가 없거든. 이것도 빼, 그냥. 스킬들을 빼야겠어요. 괜히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번에 또 배웠죠. 자, 그 발언 좀 가보겠습니다. 자, 네. 닉네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다 아이온에서 한 거죠. 발암, 해태 브라보건 앙키목지, 그리고 알파고 응 너짐, 응 바보, 까지 보겠습니다. 네, 기부 요청 안됩니다. 어, 이거 뭐야? 뭐 떴어? 안 봤는데? 이거, 누가 떴어요? 어, 아르구가 떴다, 아르구. 아르구 또 한 번 확인했죠. 이러면 채팅이 여러 개니까 헷갈려 죽겠네. 자. 아, 잠깐만, 잠깐만. 포샷 먹자. 아, 발 못 본 것 같거든요. 아르구는 확실히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누구, 왜 누구나. 관계를 안 보이시나요? 진짜, 나 목 아파 죽겠는데, 진짜. 야, 아르구 그만 좀 때려, 이 알파고놈아. 니게 다 해체먹냐? 야, 바, 발. 아우. 오, 좋아, 발, 좋아요. 얘 아까, 아까, 아까 애랑 비슷한데? 누구였지? 맨 처음에 했다네? 어, 걔랑 비슷하네요. 자, 그럼 이제 해태만 보면 되죠? 해태는 1대1로 가서 써볼게요. 밥 빨리 먹고. 자, 해태 해보겠습니다. 해태 브라보건. 자, 다시 이번에 도적 이글루라고 부르세요. 적지 않다고. 여그치. 자. 그만 잼주고. 몬스다 하고. 나이스. 카노프. 도끼이 황망이 들고 있네요. 자. 해태 브라보건. 치맥터 15%니까. 뜨겠지? 나이스. 응? 아이씨, 못 봤는데? 됐어? 여러분들 나중에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드빌 1도 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알은 뒤로 빼고 혜택. 바알. 아르고. 이렇게 접을. 플로스움 스킬 머션 한번 볼까요? 생방에서 쓰는 거는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어? 아르고 떴네요. 다 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해태만 때리면 될 것 같은데? 너가 죽게 생겼네, 근데? 해태야, 스킬 한번만 쓰고 죽어라, 제발. 해태야? 아르고 그만 주셨으면 저 알파고 시키자고 저 혼자 다 쓰네. 죽어버렸어. 죽었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쎄? 템 꼈어? 아닌데. 아닌데. 질 것 같은데. 심지어 역습성이 마지막이야? 잠시 잠깐만. 빅매치인데요. 알파고 대 글라시아. 빅매치고 그냥 죽어버린다. 아, 이겨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회피를 2연속한 다음에 제가 크릴을 두 번 매기면 돼요. 응? 아, 이게... 아. 아, 근데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찐 상상은 못했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졌죠? 네, 연속 깨졌고요. 안케 꿀띠. 자, 이제 해태 보고 이제 마지막 카티 하나만 보면 끝나겠네요. 자, 해태 가자. 자, 해태 한번 볼까요? 자, 1대1. 제피로서 지금 튕겼네요. 뭐 한겨. 아, 내 눈이 침침한가지구. 안 보이네. 구름 하나 날린 것 같은데. 야, 한번만 더 때려봐. 야. 때려봐마. 취명탄 15% 맞아? 떴다. 뭐야, 저. 금든 날아라 슈퍼워드 보는 줄 알았네 그냥 빨리 죽엄마 그냥 다 봤으니까 죽엄마 그만 구름 불고 그냥 휘바람이야 구름이야 저거 아주 손오공이 좋아하겠구만요 빨리 죽어 그냥 이렇게 해서 혜택까지 봤습니다 혜택가 참 골치였네요 이번에 아 꼭 세명을 키우면요 한명이 똥을 싸네요 뿌직? 아 네 그게 아니구요 자 다음은요 이제 순위쟁팔전 3인조죠 시공조와 사랑이 그리고 아니 라이오스 그리고 바바리안 바리안 그리고 파프리온 장면 센스가 좀 쩔죠 아 미친거 아니에요 큰일내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키워보겠습니다 목이 점점 쉐시되는데 모르겠다 자 일단은 이렇게 장착하구요 이제 마지막 파티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네 저는 뭐 가 아... 넌 역시 3명이 모이면 하나는 빵글빵글 시켰어 오우야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쁜 아이들을 봤구요 넌 여기서 또 레벨업을 하네요 아주 고마워요 꺼져 아 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파프리온 한 것도 없는데 레벨업 했죠 나쁜놈을 시키죠 자 요런걸 이제 원원의 폭풍에 원원의 폭풍에 빠뜨려야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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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출입부가 끝났네? 여러분 못보셨죠? 저도 못봤어요 나중에 보세요 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감기면 안괜찮아 그냥 양말을 찌니까 괜찮아요 실로다가 했어요 미루기에는 좀 주말에 할거 생각해놔가지고 자 가오겠습니다 언제자 레드님 반가워요 언제 오셨대? 잠깐만 나도 스킬 좀 쓰지?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우 오 좋아요 오우 라이오스 아주 멋있습니다 오 파프리온 오 웬일로? 니게 뭐 스케줄 어떻게 썼냐? 파란색이라 안 보여 이제 그만 슬랭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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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리앤도 멋있네요 마파이랑 비슷한데 일단은 파프리온은 아 그 라이오스는 봤으니까 한번 다 봤네 음 됐고 야 빙결은 뭐냐 빙결은 프리티콜 안 뜨는 거 아니야? 아 저 회피불가구나 빨리 꺼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거의 야 들을 겹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네 애들 한번 리뷰 싹 다 해봤는데요 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네 드빌 투 알 부하 하고 싶은 거 알려주세요 네 아무튼 네 깔끔하겠네요 자 일단 요런 식기를 다 이렇게 빠른 식으로 다이아 수급하는 거죠 앙케꿀띠 자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 수공이로 보이십니다 현재 제가 있는 알들은요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그거 부화할게요 참고로 네 마스터 아닌 거 부화할게요 어 도감작 한 거 아 도감작 안 한 거 부화시킬게요 그냥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많았습니다 뭐 수라도 있고요 멜로우도 아 이거 방금 얻었구나 그리고 뭐 루포 뭐 리티오 뭐 뭐 드럽게 많아요 고디움도 있고 뭐 바그마 랍토르 뭐 뭐 진 뭐 어 프로텍트 뭐 디아망 뭐 가루다 뭐 아주 딥자 많습니다 그냥 R이랑 R은 다 있어요 일단 불러봐요 그거 부화시킬 테니까 일단은 좀 줄임끝도로 보내 놓고 올게요 얘네들은 이제 쓸모 없거든요 시공 속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시공 좋았 아까 발칸도 버렸니 아니죠 진 진 오케이 오케이 얘기하세요 채팅에 있는 거 바로 할게요 드빌트 안 하시더라도 드빌1에도 있는 것들 하시던가 뭐 드빌M에 있는 것들도 뭐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하고 아니 말고 뭐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드빌1,2M 보면 거의 비슷한 거기서 거기에요 애들 뭐 응? 좋은 애들 보면 뭐 1,2M마다 뭐 어떤 애가 얼마나 좋고 뭐 그 다른지는 있지만 예 보통 뭐 대표적인 용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드빌2에만 있는 애들도 있고 드빌1에만 있는 애들도 있고 드빌M에만 있는 애들도 있지만 중복된 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구요 아 드빌1 빼고 드빌1은 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네 드빌2가 편했을게요 다 갖다 버리고 있죠 아 고대주니어는요 드빌1은 상당히 좋은 아이인데 여기서는 똥이에요 닥투는 골드파밍은 무슨 귀찮다 골드는 버는 거지 자 그리고 흑룡 흑룡은요 별로에요 드빌2에서 백룡은 원래 4기였는데 지금은 조금 나빠졌죠 마르바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햄버거까지 다 갖다 버렸죠